학령 인구 감소로 비수도권 대학들이 학생 충원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올해 도내 대학들의 신입생 정원 미달률이 10%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민주당 유기용 의원실이 자체 분석한 2021년 대학 등록률에 따르면 올해 충북 지역의 신입생 충원률은 일반 대학이 93%, 전문대학은 72.6%로 집계됐습니다. 올해 충북 소재대학들의 신입생 전체 미달 인원은 2,675명으로 전년보다 3.1배나 증가했습니다.